올해로 2회째를 맞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 행사가 경주에서 개최됐습니다. 오늘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고향사랑의 날 행사엔 전북 지역 8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149개 지자체가 참여해 각 지역 대표 담례품을 홍보했습니다. 참가 지자체들은 나흘간에 걸친 행사 기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